준수님의 장식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. 자 진에어가 블럭으로 에버 에잇이 레드로 플레이합니다. 탈리아까지 탈리아까지 각보고 있죠? 우파! 드레 пер подтягив다. 우와! 그래서. 같이 찬다. 예 노렸죠 이거는! 북한이 노렸어요! 허팝은 나올것 같죠? 아나는 아나마지 아니라 둘을 넣어! 탑텍 타워 포블까지! 아니 킹치 요즘 왜 이렇게 잘하나요? 킹치 장난 아닌데 진짜? 압박이에요? 압박이에요? 이거 압박이에요? 충격하긴 해도 9장! 액션 페퍼 실패! 그리고 1장! 그리고 1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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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식간이나 모든 걸! 아 예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오리아나의 어깨가 소환사정 없어요 아 이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룹댹댹댹댹댹댹댹댹댹댹 여기서도 그레이브즈가 그냥 라인 지우는 건데 사실 컴백이 내가 버텨붙게 하다가 한 방에 터져 킵플레이고 누군가의 공백은 다른 선수가 내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플레이를 지금까지 했어요 세웅이 형 다르게 좋을 수 있나요? 우수 타임 우수를! 우수를 기다렸죠 그리고 오 그런데 제대로 맞았어요 제대로 맞아서 자 살아갈 수 있나요? 살아갈 수 있나요? 오케이! 셰프티드가 셰프티드가 크기 계속 커요 어떻게 어디로 빼야되지 전면 어디로 써야되지 전면 어디로 써야되지 구민중이거든요 우수! 그리고 이거는 결국 잡힌 게 잡히고요 다른 거 할 수 있나요?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핫탈 때도 군덕하니까요 태생이 다르고 어 유치하게 하는 소리 엉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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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아 근데 이거는 연기가 안됐어요 자 그런데 태지도 한번둔 세요 야 들 들 들 빨리 와요 이제는 셋티드를 잡은 게 있는 저런 찬스 자 세티드로 잡은 게 있는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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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초 대박 한 대자 끝 대자 킬낼 헥틀린 오래요 다 와요 예 구원까지 좀 더 싸우고 좀 더 붙잡고 있어 좀 더 붙잡고 있어 우리 헥틀린 온다 케이틀링 킬 된거죠? 도망 못 간다 그렇지 이거 바로는 승부수를 많이 맞고 여기까지 왔어요 승부수를 걸었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끝났습니다 발만 내리져봐 못 내리잖아요 지금 헥이 없어요 써봐라 써봐 넥슨 깨면서 GG 날씨였습니다